영세한 중소기업은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아 기업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.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 4천여 곳이 경기도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 작업장과 기숙사를 비롯한 노동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용인의 한 생활용품 포장지 제조업체.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건물을 덮치는 바람에 직원 식당과 기숙사가 물에 잠기는 등 수혜를 입었습니다.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중 경기도로부터 800만 원을 지원받아 식당과 기숙사의 바닥과 천장을 비롯한 시설 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사무실이랑 기숙사랑 다 못쓰게 됐었어요. 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박스 깔아놓고 막 자고 그랬어요. 근데 이번에 개선사업 통해서 아주 쾌적하게 지금 식당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지난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은 총 4천여 곳. 작업장과 기숙사, 화장실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였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주변 도로와 상하수도,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섰습니다.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로서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확보 및 상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업 내 휴게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.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4,500여 곳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자 경기지TV 구영자